안녕하세요. 킴맨크래프터입니다. ERM-327 인터페이스는 대부분의 자동차에 장착된 OBD-2 온보드 진단 커넥터에 연결하여 자동차의 ECU에서 제어하는 신호와 고장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된 마이크로 컨트롤러 칩을 내장한 장치입니다. 오픈마켓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한 ERM-327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외형의 제품들이 있지만 내부 폼웨어는 1.5와 2.1 버전 두 종류만 있으며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통신 기능의 차이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의 ERM-327 컨트롤러 칩을 내장한 제품은 거의 없고 폼웨어만 복제 또는 다른 컨트롤러 칩을 장착한 제품이 대부분이며 일부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것을 모르고 구입하여 원하는 자동차의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한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세 종류의 인터페이스와 오래전에 ERM 본사에서 구입한 USB 방식 인터페이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OBD2 커넥트는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스티어링 휠 하부에 있으며 블루투스 또는 와이파이 통신으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과 페어링한 다음 스캐너 앱으로 자동차의 ECU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ECU에서 보내는 데이터는 PID 변수 식별 번호와 DTC 진단 에러 코드이며 PID는 자동차의 ECU가 제어하는 대부분의 변수들의 식별 번호이고 DTC는 ECU가 점검한 각 변수들이 비정상일 경우 표시하는 코드입니다. 표준 또는 기본 PID들은 ECU로 제어되는 대부분의 자동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회사의 모델에 따라서 전용 변수들을 확장 PID라고 하며 표준 PID는 16진수로 두자리인 반면 확장 PID는 16진수 6자리 번호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저가형 일부 인터페이스는 이러한 확장 PID를 지원하지 않는 복제품이 많습니다. 마스다 MX5 자동차와 안드로이드 태블릿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토크 프로 앱으로 확장 PID 지원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자동차 OBD2 커넥터에 장착하고 앱에서 연결 상태를 확인해 보면 ELM327 2.1 버전 표시와 ISO 15765 CAN 프로토콜 500bps 전송 속도 및 11비트 ECU 헤드 아이디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표준 PID 목록과 함께 실시간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지만 MX5 자동차의 확장 PID 데이터인 TPMS의 타이어 압력과 온도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서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1.5 버전 인터페이스를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루투스로 연결된 인터페이스 어댑터 상태를 메뉴에서 ELM327 1.5 버전 및 OBD2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을 확인할 수 있으며 표준 PID 이외의 TPMS를 위한 확장 PID 변수는 볼 수 없습니다. 전원 스위치가 있는 1.5 버전의 인터페이스를 연결해서 확인해 보면 표준 PID 변수뿐만 아니라 TPMS를 위한 확장 PID 변수를 표시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제품을 분해해 보면 다른 두 종류의 제품과 다르게 2,000 구조 PCB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USB 통신 방식의 정품 1.2 버전 인터페이스를 컴퓨터와 연결해서 TPMS 확장 PID 변수를 읽어보면 잘 작동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자동차 제조사 및 모델에 따라 OBD2의 표준 PID 변수 이외의 확장 PID를 사용해서 자동차별로 특정 데이터를 취득하고 있으므로 표준 PID 변수 확인 및 ECU 에러 삭제 기능만 필요하다면 확장 PID를 지원하지 않는 저렴한 제품을 사용해도 괜찮으며 확장 PID를 지원하는 제품이 필요하다면 지원 여부 확인이 가능한 제품을 찾아서 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후 여력이 된다면 판매 중인 여러 제품들을 구입해서 테스트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